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의 돈줄인 김봉현의 옥중서신을 놓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이 일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의혹이 있다.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바로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아주 원색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아주 강한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수사 사건 전반에 대해서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그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관은 달리 철저히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았나,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말을 꼬았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누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말을 엮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야권과 검찰의 비위 관련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하는데 그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검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됐고 그 즉시 서울 남부지검의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재차 지시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고 그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는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다. 그리고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외부 파견 검사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앞서서 라임 자산운영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감찰 결과 김봉현 여권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연과 검품 수수 비위 그리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검품 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김봉현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면서 즉시 김봉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김봉현이가 옥중서신에서 밝혔던 내용의 대부분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습니다. 누가 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조사를 했으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정황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대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주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어떤 형식을 봐서 어떤 내용을 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지금 김봉현을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나 검찰의 비위에 눈 감고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대목이라서 결국은 김봉현의 옥중서신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검은 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고 했다면 실패했습니다. 그 앞에. 그러자 돌려는 감옥에 있는 김봉현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봉현이 뜬금없이 옥중서신을 해서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 리스트가 날도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뇌물을 받았다. 또는 겹대를 받았다. 야당 의원이 그렇다. 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는 타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원 유착 사건도 감옥에 있는 이철 벨류인베스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압박을 해서 유시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시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유시민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정치 바닥에서 밑바닥이 다 드러난 사람이다. 라고 진술한 부분이 드러나서 유시민에게 뭘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외에도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 한만호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감옥에 가 있는 이 한만호가 억중 비망록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뉴스타파와 KBS, MBC 등에서 이런 언론 매체들이 주로 보도를 했는데 한만호가 검찰의 말하자면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주지 않은데 그냥 돈을 준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한만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이미 판사들이 그 비망록을 다 보고 판결을 한 겁니다. 비망록 자체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봉현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만호, 이철, 지금 김봉현 기존에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나 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 사건을 또다시 다른 각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감옥에 갇혀있는 희대의 금융사기범 1조 6천억대의 금융사고를 저질른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바로 공작서의 증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의 옥중 소신이 나온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심한다 하는 법무부의 입장문처럼 그렇게 그게 원래 타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김봉현을 내쉬어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당초에 김봉현이가 옥중 소신을 쓴 배경이다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양측의 지금 추미애와 그리고 윤석열이 한 판 또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대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미애가 공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응성하고 무리해서 그래서 지난번 검은유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버리고 이번에 또한 김봉현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우리 국민의 눈에 보더라도 이건 정의와 진실, 사실의 편이 어딘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에도. 그래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작, 기획을 시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기도 전에 오히려 그 권력의 붕괴를 앞당기는 셈이 될 것이다. 이것이 동서고검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